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된다. 당신의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7가지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시 알아보자. 1.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다. 수분은 두뇌활동에도 영향을 주는데,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두뇌활동이 둔해진다. 이 때문에 자주 피곤하고 매사에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 2. 심장의 통증을 느낀다. 적절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빨리 뛰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쉽다. 적절한 수분이 체내에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높아져, 혈관이 막히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심각할 경우, 급성 심장질환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다. 3.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해 과식을 하기 쉽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충분한 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4. 두통이 악화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신경질, 구토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5. 피부가 건조하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치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어렵다. 수분 부족은, 피부와도 관련이 깊으며,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다. 6. 변비로 고생한다.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겪는 문제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가 사라지거나, 완화될 수 있다. 7. 소변 횟수가 줄어든다. 소변 보는 횟수가, 하루 6에서 7회면, 정상적이지만 3회 이하인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 있다. 수분 부족으로 소변을 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면 우울감, 불안감 등을 유발해, 수면 부족, 업무 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9. 소변 Being